한코라 고려한 복싱 채권 소속 신장 175 체중 63.1키로그램 6전 5승 1패 KBF 슈퍼라이트급 차이평 강현무 현 KBF 슈퍼라이트급 챔피언입니다. 대한민국의 강현우입니다. 강현무 선수 3점 3승 1태력 프롬 차이나 미웨유 무패의 기법선입니다. 1라운드 출발합니다. 양선수 모두 다 사우스 포스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손 찔러주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는 대한민국 강현우입니다. 강현우 선수가 초반에는 앞손을 살리면서 견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근접전 거리를 깨고 붙어봤던 강현우 선수인데요. 앞손. 리우웨이 선수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강현우 선수는 당황하지 말고 기회를 엮으면 됩니다. 펀치러 연타 한번 섞어봤던 강현우입니다. 가드를 바짝 올려놓고 한 번 슬금슬금 접근해봤던 리우웨이웨이. 멍거리. 공격에서는 페이크를 주는 게 좋지 앞손을 크게 주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가드 위에 얹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툭툭 던지는 펀치지만 거리 조질되면은 근격한 펀치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확손질하는 게 아쉽지만 그 디펜스, 바로의 반격을 좀 당하고 있어요. 자, 슥. 뭔가 리우웨이웨이 선수도 조금씩 기어를 올리고 있거든요. 길을 앞보고 있어요, 지금. 길을 접근전을 하면서. 자, 이번에도 펀치 연타 콤비네이션 섞어주고 있는 강현우입니다. 밑선 던져주고. 지금 리우웨이웨이 선수가 강력한 펀치를 알리고요. 주먹에 자신감이 있는 선수네요. 손을 더 많이 뻗고 있는 쪽이 강현우 선수인데 묵직한 느낌은 또 리우웨이웨이 선수가 주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강현우 선수가 지금 앞손을 짧게 던지는 펀치를 내고 있고 기회를 넓고는 지금 웨이웨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한 펀치를 내고 있어요. 자, 원투 다 흘려보내고 있는 리우웨이웨이. 계속해서 펀치를 연타 섞어주고 있는 강현우 선수입니다. 리우웨이웨이 선수. 와... 와, 지금 순간적인 순발력 좋았고요. 묵직한데요. 네, 네. 지금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요. 강현우 선수는 지금 압박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약간 이제 위축되는 그런 지금 라운드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진 스텝을 받는다고 해서 그 선수가 경기를 주도하거나 압박을 건다든지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선 아무래도 압박을 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시합이 있고요. 반대로 자기가 뒤로 백스텝을 받지만 상대를 이용하는, 거리 조절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선수가 메이더라는 선수죠. 그렇지요. 네, 네. 자, 이렇게 1라운드가 가성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가성비적인 것도 그렇고요. 조금 흐름이 지금 리우웨이 선수가 지금 자생감이 갖고 있어요. 지금 자신감을 꺾어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펀치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가까이 붙어서 거리 조절까지 한 번 해봤던 강현우 선수고요. 아, 정말 이 가드가 견고합니다. 네, 지금도 리우웨이 선수 같은 경우는 가드 딱 견고하게 올리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앞선 활용해주고 있는 강현우. 아, 이런 순간적인 그런 날카로움들이 리우웨이 선수가 이런 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현우 선수는 리우웨이 선수의 큰 펀치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접근전에서 거리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펀치 안타. 원투 한 번 찔러봤던 강현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붙어서 리우웨이 선수가 옆구리를 내려치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자신감을 표출하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아, 가드는 좀 단단하게 그리고 한 방 한 방에 힘이 느껴지고 있는 리우웨이 리우웨이 선수가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펀치에도 지금 파워가 신고 있어요. 지금도 강력한 연타 좋았고요. 마디샷 이후에 앞면까지 노려봤던 리우웨이 하나하나 다 피해내면서 적중시키는 횟수가 리우웨이 선수의 클리니트가 지금 더 많은 느낌이거든요. 클리니터도 그렇고 일단은 파워펀치 데미지 줄 수 있는 펀치가 다르거든요. 강현우 선수도 강력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펀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팔을 더 많이 뻗고 있는 리우웨이 웨이 아파 걸어줍니다. 지금 강현우 선수가 왠지 모르게 주먹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을 갖고 펀치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펀치를 뻗는데 끝이 살짝 좀 날카롭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상대를 케오시키는 펀치가 아니라 너 들어오지 마 하면서 그냥 미는 펀치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있어요. 자 두번째 라운드도 일만 남지 않았습니다. 강현우 선수는 자기 펀치에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10초 한초 떨어지는 두번째 라운드 자 한번 지금 다운 걸렸습니다. 네 지금 서로 교체하면서 펀치가 교체하면서 카운터가 작년을 했는데요. 큰 데미지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정확히 맞았거든요. 아 리우웨이 선수가 펀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앞손을 회수하기도 전에 뒷손이 날아왔었는데 그 뒷손에 한번 다운을 당했던 강현우 선수였습니다. 자 세번째 라운드 만나보시죠. 아 정말 견고한 가드를 화면 바깥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리우웨이 선수입니다. 리우웨이 선수가 자신감이 있는건지 갓 올리고 거리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비섰을때는 강력한 펀치를 내거든요. 아 지금 좋습니다. 오히려 아 지금 중심을 잃은거고요. 자 잽 계속 활용해주고 있는 강현우입니다. 망가 내고 다시 한번 아파 걸어번들리고 빠디샵 네 지금 강현우수가 디펜스는 괜찮습니다. 네 아 지금 좋았습니다. 자 한방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좋아 앞선 멀리 좋아 자 앞면 한방씩 활용했어요. 네 서로 주고받았는데 오히려 강현우 선수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자 분위기에 불을 씹히고 있는 강현우 선수입니다. 앞선 조심하고 앞선 선수입니다. 발을 스텝받고 아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접근전에서는 강력한 펀치를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우웨이 선수가 다시 한번 전지 스텝을 활용해주고 있는 리우웨이웨이 앞서 오늘 이번에도 활용해주고 있는 강현우인데요. 아 날카롭습니다. 리우웨이웨이 건너스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 또 3라운드 후반에는 또 리우웨이웨이 선수가 또 큰 좋은 펀치를 좀 적중시키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펀치 여탄데 아 아 근데 가드 위에 내는 펀치를 힘없는 펀치를 내더라도 예 강약적으로 주먹에 자신을 가지고 내야 되는데 예 너무 지금 어 데미지 없는 펀치만 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해요. 어 조금씩 유타를 만들어가고 있는 리우웨이웨이입니다. 3라운드 초반에는 강현우 선수가 자신을 가지고 손을 내고서 패턴을 좋았는데 후반으로 가니까 또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강현우 선수가 좀 어떻게 타겟을 하는게 좋을 수 있을까요? 어 2라운드 초반처럼 자신감 있게 주먹을 내서 어차피 주먹을 내야지 승판이 나잖아요. 그렇죠 스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손이 나올 때 찬스거든요. 음 강현우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현우 선수도 자신감을 갖고 손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분위기를 반전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오히려 어 리우웨이웨이 선수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거든요. 4라운드 출발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정말 단단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리우웨이웨이 선수가 가드가 경고하다 보니까 지금 강현우 선수가 주먹을 낸 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페이크 동작이라든지 아래위로 섞어가면서 주먹을 하면은 가드가 내려오거든요. 다 주먹이 들어가거든요. 네 라이트 한번 집어넣어봤다. 리우웨이웨이 지금 좋습니다. 서로 안차전 할 때 어차피 주먹 교환할 때 또 기회가 오고 찬스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되는 강현우 선수인데요. 어 지금 같은 경우도 연타 좋습니다. 강현우 선수가 어 이 패턴을 오르고 공격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지만 공격하면서 항상 디펜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펀치력이 있는 리우웨이웨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손을 내면서도 항상 결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짧게 끊어주면서 한번 안면을 적중시켜봤던 리우웨이웨이 압박 걸기 시작하는 강현우 포너 쭉 몰아갑니다. 펀치한타 아 리우웨이웨이 선수는 지금 밀리면서도 네 가끔 어 힘있는 펀치 카운터를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매 라운드마다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장에서의 강현우 선수도 부담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강현우 선수가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이런 패턴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 접근전에서 항상 힘을 낼 때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아 아 아 자 마이툼 못입니다. 두방 연타로 들어갑니다. 마디샷 노려봤던 리우웨이웨이 아 이번에도 가드 바짝 올리면서 지금 데뷔를 하고 있는 리우웨이웨이입니다. 예 지금 실속적으로는 강현우 선수가 주먹에 실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뻗을 때 말씀해주신 그대로라면 사실 득이 좀 적은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손 숫자가 많다고 어우 손자가 많은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자가 많다고 유효타 데미지 치수 넘는 펀치가 있다면 체력 쏘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펀치 교환하고 있는 강현우와 리우웨이웨이 자 4라운드 10초 한쪽 서로가 한 방씩 적중 시켰습니다. 4라운드 종료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확실히 강현우 선수가 손을 진짜 많이 쓰긴 쓰네요. 예 손을 많이 내면서 효과적인 펀치도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워낙 약한 펀치만 내다보면 접근 전에 했을 때 리우웨이 선수의 카운타 큰 펀치를 허용할 수 있거든요. 슬금슬금 전진하고 있는 리우웨이 리우웨이 이번에도 한 방 지금 예 순간적으로 지금 라이트 허용했습니다. 예 강현우 선수가 들어가는 타이밍 가드가 살짝 내려가는 타이밍에 리우웨이 선수의 펀치가 지금 꽂히는 장면이었거든요. 리우웨이 선수가 지금 뭐 순발력이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지만 반대로 상대가 주목 나올 때 가드하고 강력 펀치를 알려요. 그걸 조심하는게 맞구요. 강현우 선수는 반대로 본인도 강력한 펀치를 내서 리우웨이 선수가 좀 압박당할 수 있는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펀치를 내야 되겠네요. 아 이번에도 PNM에서 바디샷 정확하게 성공시켰던 리우웨이 입니다. 앞선 더블 왼손 바디 제가 바디까지 한번 섞어보고 있는 강현우입니다. 레벨체인지 강현우 선수가 손 숫자가 많아서 좋긴하지만 오히려 리우웨이 선수의 지금 손 숫자는 낼때마다 적중이 높거든요. 오히려 리우웨이 선수의 체력을 좀 소모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좀 압박해가지고 막 손 많이 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선 활용해 주면서 거리 한번 깨고 들어가고 있는 리우웨이 선수구요. 자 이번에도 앞선 연이어서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우웨이 선수도 오히려 조금 가드가 견고하기 때문에 보디 공격으로 좀 체력도 소모시키고 가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으면 좋겠는데 아 아 자 왼에서 스트레이트 허용하고 있는 강현우입니다. 강현우 선수 약간 위기긴 하지만 지금 뭐 잘 넘겨야 되고요 예 10초 안쪽 흘러가고 있는 5라운드입니다. 5라운드 중요합니다. 체력이라든지 가드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6라운드 시작됩니다. 아 오늘 햇빛이 좀 따뜻하고 바람은 좀 많이 불고 있긴 합니다만 아 관중들이 정말 많이 꽉 들어차 주셨네요. 네 아 지금 선수들이 저도 우려를 했는데 예 경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좋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음 네 충의사에서 이런 야외 특설링 설치하면서 대회에 이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 맞습니다. 지금 어 공봉길 출제 때마다 지금 해마다 지금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요. 네네 선수들도 이런 좋은 무대에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대회가 좀 많이 치러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있었는데 하나씩 좀 깨어나면서 많은 스포츠 문화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강현우 선수가 손을 내면서도 효과적이 좀 못한 게 아쉬고요. 지금 보디 공격으로도 강력하게 한번 가드위라도 내야지 상대가 가드가 내려올 텐데 예 예 예 예 아 이번에도 가드 바짝 올려놓고 리우웨이 선수가 전적은 많지 않지만 예 침착하네요. 예 번호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강현우입니다. 예 지금 체력적으로 리우웨이 선수가 4강 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또 자신감을 심어주는 저런 안일어리 안일어리하게 대처를 하려면 음 리우웨이 선수가 또 자신감 같네요 예 예 자 몰아가는 갈수록 선수입니다. 예 자 한번 떨쳐내봅시다. 리우웨이 자 앞선 찔러주면서 뒷선 타이밍 노려봤는데요 지금은 파워펀치는 아니지만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7라운드 8라운드 위에서 예 이런식의 압박하는 운영은 좋습니다. 어 지금 앞면도 들어가다가 3방 허용했습니다. 강현우 10주 안쪽 아 거리 싸움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강현우 선수는 7라운드 8라운드 승부 걸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그 심판분들이 어떻게 채점할지 모르지만 다운도 있고 예 데미지 있는 펀치는 오히려 많이 해야 했거든요. 예 불리한 상황에서 강현우 선수가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겠고 현재까지 뭐 흐름이라던지 뭐 다운시켰던 그런 장면들까지도 본다면 리우웨이웨이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2라운드에서 충분히 재답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시점이고 예 그만큼 또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강현우 선수가 전진 스텝을 했으면 좋겠는데 뒤로 물러나는 백스텝을 하게 되면 더 체력적 소호가 많거든요. 음 자 오히려 지금 7라운드는 리우웨이웨이 선수가 압박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종반이기 때문에 체력 싸움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 지금 카운터 좋았는데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고요. 빠르게 한 번 카운터를 찔러봤던 강현우 선수였습니다. 강현우 선수가 손 숫자에 비해서 파워있는 펀치를 좀 내는 습관이랑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여러 번 지금 언급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손을 뻗는 횟수에 비해서 누적되는 데미지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손을 많이 내는 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손을 많이 내면서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포인트를 따는 주먹이 아니라면 체력 소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들어가면서도 마지막에 오른손 한번 마침표를 찍어보려고 했었던 리우 웨이웨이입니다. 자 레프리카 떨어뜨렸습니다. 바 뒤쪽 살짝 노려봤던 강현우입니다. 아 지금 그죠 라이트 레프리카 지금 큰 펀치가 걸렸는데도 소타가 없습니다. 아 이거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자 앞면 두들겨주고 있는 강현우입니다. 공격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주간주간에 나오는 펀치는 맞고 또 데미지 자 먼 거리에서 원투 날카롭게 꽂아 넣어봤던 리우 웨이웨이입니다. 어우 지금 편이 날 뻔했어요. 장아리 전수가 턱 쪽이 지금 스쳐 지나갔거든요. 네 중심이 턱을 들린 상태에서 맞였기 때문에 대미지가 있었어요. 자, 7라운드 10초 한쪽 이렇게 7라운드 자, 마지막 8라운드 시작됩니다 어우, 이게 바람이 저희 주께서 모니터가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에 한번 이렇게 많이 부는 타이밍도 있군요 네네, 갑자기 잔잔하다가 한번씩 붑니다 지금 8라운드는 강현호 선수가 승부수를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리우웨이웨이 선수가 손을 나올 때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쳤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아, 8라운드 때도 바짝 올라가 있는 리우웨이웨이 선수의 가드입니다 전지 스탭 밟아주고 있는 리우웨이웨이 바디샷 시도해봤던 리우웨이웨입니다 아, 오히려 지금 리우웨이웨이 선수의 바디샷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네, 묵직한 주먹이라서 가드를 해도 데미지가 입을 수 있거든요 네 아, 오른손 한번 허용하는 강현우입니다 아, 지금 아, 마스 가드가 아예 빠졌네요 아, 그러네요 피스가 떨어졌고 아, 강현우 선수의 지금 표정을 한번 보니까 네, 네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답답함과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네 그런 게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도 지금 카운터 좀 횡령했습니다, 지금 아, 진짜 묵직한 그런 모습들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리우웨이웨입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몰아가는 리우웨이웨이 따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가둬놓기 시작하는 리우웨이웨이 네, 지금 강현우 선수가 지금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주먹에 자신감이 없어요 아, 바디샷 아, 지금 바디샷 자, 앞손, 뒷손 자, 흔들어 죽어있는 리우웨이웨입니다 자, 데미지 있습니다 자, 회복해야 하는 강현우인데요 아, 지금 좋은 펀치를 너무 많이 허용했어요, 지금 네 아, 상당히 지금 어, 묵직합니다, 리우웨이웨이 오히려 8라운드 강현우 선수가 강력한 펀치를 내길 바랬는데 한번 허용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 가지고 반대로 리우웨이웨이 펀치가 더 장렬하고 있어요, 펀치가 아, 지금 앞면 두 방 깨끗하게 맞춰봤던 리우웨이웨이 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 18라운드 프리스톱스 개나갔습니다 아, 지금 제 18라운드 프리스톱스 개나갔습니다 예, 아, 이렇게 경기는 아, 이렇게 경기는 있더라고요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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